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대 목소리가 들린다 나를 손짓해 부르는 소린 그대 목소리가 들린다 영국가 조국의 목숨 보다 귀하고 명예보다도 귀하다 했는가 우리가 믿고서 이 웃은 그대가 그토록 비로소 지키고자 했던 것 하나씩 그대의 깜찍한 그토록 비로소 지키고자 했던 것 그대 목소리가 들린다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킨 호국 영령이시여 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으로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든든한 소호자가 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찬하하신 선배님들의 희생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호국정신과 필승의 돈들을 개세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안보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조국의 꿈을 향해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이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국의 영웅을 빈뜸없이 방해하여 대한민국을 평화하는 반보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시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님들이 계셨기에 저와 친구들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국정신으로 하나 되어 통일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호령, 혁명, 출석!